여러분 안녕하세요. 국적국적하게 우리가 그 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서 또 집안에 좋다고 하는 또 다양한 풍수 방법이라든지 또 준비를 하게 되면서도요. 또 어떻게 보면 그 정작 신경을 또 덜 쓰게 되는 부분이 꼭 생기게 되구요. 또 그런 부분에서 또 구멍이 생깁니다.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쉽게 세척을 위한 그 스펀지가 아닌가 싶은데요. 어느 분이 그 운영을 하는 그 인테리어도 아주 잘 해놓고 규모도 아주 제법 있는 가게 몫이 아주 좋은 그런 식당이 있었는데요. 한 가지 고민이 손님이 없어서 고민이 됐던 거죠. 그래서 어느 날 이 가게는 그 풍수 처방을 받게 되는데요. 풍수 전문가의 그 조언에 따라서 가게 그 카운터 앞에 그 박스로 스펀지를 그 쌓아놓구요. 손님이 그 나갈 때마다 작게 그 포장을 해서 그 한 개씩 나누어 준 거죠. 그리고 거기에는 그 스펀지의 그 수명은 일주일입니다. 라는 그 문구가 적혀 있었죠. 식당에서 그 위생을 대하는 그 자세가 입수문이 나면서 그 가게의 그 손님이 크게 그 늘어납니다. 우리는 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식기세척 스펀지에 360종 이상의 그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. 그리고 그 세척 스펀지가 변기보다 그 2만 배 더 더럽다는 사실.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 집의 돈복이 크게 그 터지기 위해서는 각 에너지의 그 조화와 균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. 집의 그 어느 특정 공간에서 그것도 그 식복을 만들어내는 그 주방 공간에서 어느 그 한 물건에 의해서 부정성이 그 집중이 되고 또 몰려있고 거의 그 무수한 그 박테리아로 그곳에 그 점유되다시피 한 그런 환경이 있다면 이런 그 과한 부정적인 그 에너지는 집의 그 돈복과 건강에 또 치명적인 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주 교체해주는 그 식기세척 스펀지로 인해서 집안의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몰리지 않고 늘 그 항상 쾌적한 상태에서 돈복의 에너지를 또 크게 그 유치시켜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또 집은 더욱 재물이 왕성하게 또 들어오는 법이니까요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집에서 그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